1. 피보나치 조정대 1. 피보나치 조정대의 간략한 정의를 드려보자면 1.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2. 피보나치 조정대의 간략한 정의를 드려보자면 2.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3. 상승폭에 조정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추후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여기가 1,000원이다 치고요. 여기가 2,000원이다 쳐볼게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 권력을 38.2% 그리고 50% 조정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61.8%의 조정폭을 가져왔을 때 추후에 주가의 흐름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상승폭이 얼마죠? 그렇습니다. 1,000원입니다. 상승폭이 그럼 38.2%를 조정받았다는 것은 여기가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계산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6,180원에서 수도 뵀을 때 그리고 50%는 500원 조정이니까 1,5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61.8%까지 조정받으면 1,382원까지 조정받았을 때 주가의 향후의 흐름이 다르다 이겁니다. 와! 빨리 계산한다 싶어요. 계산이 똑똑 떨어지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38.2% 그리고 마지노로 50% 정도 절반 정도 조정해서 마무리되어야만 추가로 상승을 강하게 해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6,18까지 밀려버리면 반등하다가 자꾸 저항을 받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서 나중에 이렇게 반등 실패해버리면 상승 전환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된다가 상승폭에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된다가 일종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덱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상황이 다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으로 강의를 하면 좋을까 이리저리 서치를 하던 와중에 덱스트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면 가장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툴은요 각 증권서마다 도구에 찾아보면요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습니다. 먼저 38.2%의 조정을 받고 간 경우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최근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종목이죠. 덱스터는 메타버스 그리고 드라마 후반 작업 FX 작업에 상당한 이슈 때문에 큰 폭의 상승 가져왔습니다. 맨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여기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마지막 마디가 시작됐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여기를 아직까지 모른다 생각할게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 추후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상승한 폭에 얼마에서 수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툴이 38.2%, 50%, 61.8%거든요. 38.2%의 조정을 받고 마무리되면 가장 양호하게 간다 그랬죠? 그 다음 상황 한번 볼까요? 어? 정거점 돌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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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가장 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목표치까지 돼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6,650원에서 2만 6천원의 상승폭에 목표치는 앞전 시간에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조정받고 얼마만큼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400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상승폭에 그럼 여기가 2만 2천원이니까 9,400원 더하게 되면 3만 2천원권 정도 되죠. 3만 1천 3만 1천 700원이니까 그죠? 여기 목표치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상승을 한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케이스 38.2%까지 조정을 받은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그럼 그 이전에 상황을 또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이전에는 여기에 여기가 마지막 말이죠. 얼마만큼 조정받았을 것 같아요. 대량 눈으로 봐도 아까보다는 조정의 폭이 좀 더 크죠? 그렇습니다. 50%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하니까 38.2%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정거점이 있는 데서 조금 주춤주춤 거립니다. 아까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상승해 버립니다. 이 또한 목표치 계산해 보면 될 테고요. 목표치만큼 충분히 상승하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좀 좁혀놓고 자, 한 번 더 자, 38.2% 여기에서 여기에 조정폭이 38.2%의 조정폭을 보이니까 강하게 상승하고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이 없을 겁니다.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여기 폭의 한 절반 정도 여기는 50% 정도의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주춤주춤 거리다가 간다 이거죠. 여기는 주춤거리는 거 없이 거의 스트레트로 가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61.8%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얘가 희한하게 딱딱딱 적용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61.8%까지 받았죠? 마지노선에 가깝게 받았어요. 더 이상 쳐져버리면 좀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추후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강하게 반등하는 듯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은 볼게요. 다시 아까의 상황은 38.2%는 그냥 스트레이트 치고 가버리고요. 50%의 상황은 여기서 약간 주춤주춤하다가 가버리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61.8%까지 밀리니까 다시 크게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오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1.8%까지 밀리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하면 이런 밑으로 꼬꾸라져버리면 상승추세 전환 실패가 돼버리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 종목은 조금 붙임은 있었으나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붙임은 있었으나 그 다음 상황은 돌파로 상승 추세 전환으로 가버린 좋은 케이스 인겁니다. 그죠? 설명이 명확하게 되죠. 이 세 개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아 왜 조정을 작게 받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여기 61.8%까지 밀린 상황에서는 자 복습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38.2%까지 조정받은 상황에서는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가고요. 여기에서 여기 조정을 50% 받았죠? 이때는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가고요. 61.8% 조정받은 거는 잘못하면 여차하면 여기를 깨버리면 추세 전환 실패가 될 만큼 흔들림이 많이 나온다 라는 것이 피보나치 조정대의 핵심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종목 말씀드리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몇 종목 케이스 더 준비했으니까요. 자 두산종목 봐도 그래요. 두산종목 보면요. 최근의 상황 먼저 한번 볼게요. 최근의 상황 여기 저점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저점에서 여기 단기고점에서 조정받을 때 어디에서 수돗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8.2% 수돗했어요. 여기 폭에서 여기 상황에서 본다 이거죠? 실제로 방송에 들어가면 여기 매수 가능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조정을 적당히 받고 38.2%인 조정을 적당히 양호하게 받고 그 다음에 양봉선이니까 여기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트레이트로 치고 올라가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요. 그 이전에 이렇게 초강세 보였는데 이거는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여기 하하하 욕할 뻔했어. 평소에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 12,500원권에서 32,000원권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강의의 내용들로 봤을 때는 조정을 어디서 멈추면 가장 좋은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모른다 봐요. 이렇게 자 24,400원권 여기인 382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일단 382로 훼손합니다. 그리고 50%인 건 22,150원에서 일단 수도 배요. 그러면 가장 좋은 케이스는 무너뜨렸습니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접목을 하면 돼요. 이때까지 강의 내용을 다 접목하면 돼요. 38.2%까지 조정받을 때 적당하니 스무스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또 강의가 진행될 텐데 동기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을 받을 때 주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 논하지 않습니까? 피보나치는 무슨 조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조정이거든요. 이 상승폭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양호하게 갈 것이냐를 논했다면 기간 조정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상승했다가 볼게요. 16일이 올랐는데 38.2%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동기간 법칙이라는 것은 16일 안에 적당한 조정을 받고 그 이전에 절반 정도인 8일 그리고 그것도 피보나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절반 정도까지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 가는 것이 양호한 조정이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죠? 절반은 그냥 한 이틀 3일 만에 급하게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강하게 기대하기도 힘든 거예요. 캔들에서도 공부를 했죠. 캔들 어떻습니까? 캔들이 한 방에 깨집니다. 20% 하러 가는 겁니다. 20% 그죠? 이건 뭐가 이겼다? 매도세가 이겼으니까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이격이 크면 뭐 어떻게 하러 간다? 이격을 좁히러 간다. 이런 걸 다 접목을 한다면요. 여기서 둘이 되면 되지 않는 거겠죠. 그죠?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강의 가면 그런 이야기 강의가 아니라 방송에 가면 여기서 그죠? 조정 받을 때가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나중에 다들 방송 찾아가고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평선의 이격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8일 정도 조정받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조정도 기간이 적당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게 너무 강하게 밀렸으니까 지금은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쪽으로 여기 상황에서 가는 것이겠죠. 50% 인근에서 반등 시도가 일단 나옵니다. 일단 양호한데 그러면 적당히 20일 올라오니까 잘 버팅 주다가 반등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20일 인근에서 적당히 반등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야 아까처럼 텍스터나 이런 종목처럼 상승 전환 되는 것인데 여기를 깨면 되지 않겠죠? 2평선의 지지와 저항 2평선 지지권이었는데 이게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라고 강의해드렸죠. 일단 힘에 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쳐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6.18 인근까지도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조정을 꽤 받고 6.18도 살짝 훼손하는 듯 했으나 반등 성공하면서 여기를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제 상승 추세 모든 2평선 다 돌려낸 상승 추세 초입이니까 여기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 매수하라라는 박두케일 필살기 팁 2가 적용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많이 쳐지니까 좋지 않고 급격하게 조정받음이 좋지 않다. 그런 부분 그 좋지 않던 상황은 최근에 원전이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중국에서도 원전 150기 증설하겠다. 프랑스 미국 일본과 같은 서방국가들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 다시 어느정도 대두되고 있으니 추세를 조정받던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 추세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두산중공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밀리는 이유 여기 좌측으로 가봐요. 여기가 크게 못 넘어가고 자꾸 무너진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중공 여기는 자꾸 못 넘어가고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일 우리나라 시장도 양호했고 미국도 양호하게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니까 여길 추가로 뚫고 올라가야만 3만2천원권 정도 향후 목표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여기 21라인을 훼손하면 별로 좋지 않고 적어도 2만4천원권은 지지를 해내야지 여길 돌파하려다가 밀린 자리인데 저항받은 자리인데 뚫고 나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2만4천원권은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 높다.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여기 2만5천원과 2만4천원권 정도로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대응 그리고 최종 2만2천원이 무너지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니까 2만2천원권까지 만약에 밀린다더라도 분할을 적당하니 서너 차례 정도 한다고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마지막 매수를 해준다면 충분히 수익 내지는 손실없이 물량 비중 늘려가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호 예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전기술을 보면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추세 한전기술도 원전적이니까 이렇게 추세를 돌려낸 시점부터 관심 가지고 이거 좀 눌려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정을 많이 받았나요? 작게 받았나요? 조정을 382도 안 받고 가는 모습입니다. 382보다 좀 적게 받았죠? 거의 382라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도 382 정도 조정 딱 받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이트로 가죠. 핵심이에요. 핵심 조정은 적당히 조정은 작게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물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기 정도부터 계산을 한다면 618을 깨는 시도가 나왔고요. 다행히 여기 618을 한번 깨니까 조정을 좀 많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가기보다는 한번 추춤추춤 거리죠.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 618 정도입니다. 618까지 조정을 많이 받으니까 정고점 인근에서 제법 흔들리고 막 넘어갈듯 못 넘어갈듯 하면서 추세가 확연히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경청하시는 겁니까? 적당하게 쌍방향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비보나치 조정 때는 주가가 추세를 이루고 갈 때 조정을 적당한이 받은 38.2% 내지 50% 정도로 적당한이 받았을 때는 그 추세는 강하게 가고요. 이렇게 강하게 가고요. 조정을 이렇게 618 정도로 많이 받았을 때는 갔을 때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고 그 다음 상황이 다행히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시도가 옳지 아니면 아까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쳐져버리는 두산중공업의 케이스처럼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릅니다. 여기서 전환 실패해버리니까 한참을 조정 더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추후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기 상승폭에 초강세는 조금 무너졌습니다만 이제 슬쩍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 이거죠. 여기부터 추세가 시작됐으니까 큰 추세에서 조정을 딱 받았을 때 어느 정도에서 멈췄습니까 그렇습니다. 50%에서 멈췄죠. 50%에서 조정이 멈췄고 여기가 또 어디입니까 어머나 61 2평선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멈췄으면 이렇게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건 실패했어요. 그런데 추세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요 61에서 리바운드는 한번 나옵니다.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고 이거 봐요. 기관외공 수급 봐요. 기관외공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가스봉사는 기존의 사업에다가 수소 쪽으로도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린에너지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관건은요. 4만 5천원권인 4만 5천원권인 20일 권역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내느냐 그래야 4만 7천원 5백원권까지의 첫 번째 목표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서 튕겨내려올 때 조정을 그래도 튕겨내려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좋지 않고 적당하니 조정받고 추가 상승 시도가 나와야만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번 잘 볼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조정대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봤습니다. 야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보였네요. 삐저가 그만할 뻔했습니다. 레기 파리 모닝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든 장애입니다. 방송 안내 화살표에 카페 링크가 걸려있어요. 카페 링크에 한번 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영상 피보나치 주식기초강의 있는 부분도 올려놓을테니까 한번 예전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끊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I'm 닥터케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샛큐 바디 에벌바너세 에벌바너세 야 낥 튼리 어차피 아 맥 들으세요.